엄마, 우리 맛집 가자. 아이고, 넌 돈 못 써서 조금 귀신이 붙었네. 건강에도 좋고 살도 안 치는 대박 맛집인데? 심지어 레시피도 알려준다고. 뭐? 그런 게 어딨니? 여기! 엄마, 응? 어때? 너무 예쁘다. 먹어봐, 맛있어? 엄마, 요즘에 건망증 심화가 되게 치료해.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약선 요리를 준비해놨습니다. 어때? 그러게, 약선 요리를 어디에서 배워보겠니? 그치? 나는 벌써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야. 나 아무리 밍요리랑 잘 맞나 봐. 한번 먹어봐. 너무 맛있다. 진짜? 엄마, 우리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니까. 한번 마음의 치유하러 갑니까? 엄마 식물 좋아하잖아. 식물? 좋아하지. 여기서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어? 응, 할 수 있대. 요즘 엄마가 좀 힘들었잖아. 근데 너무 좋다. 완전 치유된 기분이야. 엄마, 엄마. 우리 서울 한방 진영장 거 같은데. 전통 이사부터 해볼까? 아, 예쁜데? 아, 그래? 이게 원회복이 되잖아. 엄마, 나중에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니까. 사진 찍자. 김치, 김치. 안녕히 계세요. 잠깐. 예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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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예쁘다. 한방 식사랑 차를 먹을 수가 있대. 또 먹어? 에헤헤 file, 내가 다시 놔줘. 오해놔서 오해놔서. 안 한 번만 더 먹어볼까? 아니, 인간이 있는 게 아니지. 엄마가 다 들어갔다. 이거 저한테 막기고 있는 거예요. 아니, 인간이 있는 게 아니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